ㄷㄷ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ㄷㄷ 뭐야 바툰 벌리는가 이걸로는 아프지만 더 이상한게 이걸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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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걸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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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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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잠시만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왜 공지? 못 잡았네 ㄷㄷ ㄹㄹㅇ 히힛 히힛 어려야겠는데 이거? 아! 여기가 너무 좋네요 못 잡아 됐어 이리와 이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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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따 랩 랩 엇 설마 안 꺼도 되겠고 죽은 듯? 다이브 안 죽네 아 이거 피입해서 살았구나 이거 네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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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스크를도 없었다, 아 이거 카이사가 또 빨릴 거 갈 수가 없다, 응? 또 빨라 또 빨라 또 빨라 또 빨라 또 빨라 또 빨라 아 이랬어 어 미친거 아니야 이거 미친거,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 고마있다 음 음 배오바했다 아 잠만 이거 늑대 때문에 죽겠는데 빨리 잡아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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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 달라붙은 뭐 나무네보인줄 알았다 나는 9석을 10석을 흐흐흠 수지 이걸 재환이가? 바론이 없네 아 뭐야 이거 벽 개고수인데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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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